최근 마엑스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이 지난 한 달의 근황과 심경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러냈는데요. 12월 11일이라는 글과 함께 잘린 머리카락, 보름달, 책의 글귀 과거 인터뷰 내용 등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올렸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함께 올린 책의 글귀에는 인류를 교육하려 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에게 알려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스스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이끌기 어렵다.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의 길을 찾을 것이다. 모르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안다고 여기는 것은 질병이다. 먼저 스스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알고 있는 이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적은 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로 보여도 그게 내게는 문제가 아니라면 답 또한 달라지겠죠.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거라면 지금 현재의 제가 답일 테고요. 누가 맞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이라며 제 기준이 확고해진 지금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에 저를 대입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 내 걱정을 아무리 진심으로 한들 커트로 사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본인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라는 부분을 캡처해 심경을 대변했습니다. 지드래곤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마엑스 가니시아 검사에 이어 쿡과수의 정밀검사까지 세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드래곤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청 쿡과수사본부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참고인 6명을 조사하는 등 객관적 검증을 끝냈다며 신속히 종결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결론이 나서 그동안의 힘들었던 부분을 잊고 좋은 모습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